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노트북 판매량은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무조건 국내 대기업 브랜드만 찾는 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합리적인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게를 포기하고 다른 모든 것을 얻은 MSI의 노트북 GP76 레어파드 16e를 가지고 왔습니다 17.3인치형 제품이에요 이 녀석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17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데 퍼포먼스 발열, 소음, 디스플레이 성능까지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MSI GP76 레어파드 16e의 기본 스펙을 빠르게 정리해보면 8코어 16세레드의 인텔 10세대 i7-10870H CPU NVIDIA의 RTX 3060 랩탑 GPU DDR4 8GB 램 512GB NVMe SSD, 17.3인치 FHD 해상도 144Hz IPS 타입 안티 글레어 디스플레이 65W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펙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CPU와 GPU에 비해서 다소 빈약해 보이는 8GB 램인데 8GB 램 싱글 채널보다는 8GB 램을 하나 더 추가해서 16GB 듀얼 채널로 구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8GB 램 싱글 채널일 때와 16GB 램 듀얼 채널일 때의 성능 차이는 영상 후반부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76 레어파드 16e는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고 올블랙을 적용해서 세련된 느낌이 있고 외형이 상판은 비교적 심플한 모습으로 용 로고 하나 들어가 있는데 힌지 근처를 보면 평범한 사각형이 아닌 입체적인 다각형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게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펼친 상태에서도 돌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개인 취향이니까 좋다 나쁘다는 직접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측면 확장 포트는 다른 노트북들과 다르게 힌지 뒤쪽 가운데 USB-C 타입 포트, RJ45 유선램 포트, HDMI 포트, 전원 포트가 있고 왼쪽에는 USB-A 포트와 오디오 콤보 잭, 오른쪽에는 2개의 USB-A 포트가 있습니다 확장 포트가 조금 특이한 형태로 설계된 것은 좌우측과 뒤쪽에 있는 4개의 통풍구를 통해서 열이 균일하게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트북을 뒤집어서 보면 쿨링팬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방열구가 넓게 자리잡고 있고 미끄럼 방지와 공기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고무 패킹이 4개가 있습니다 하판을 열어서 보면 쿨링 시스템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6개의 히트 파이프가 넓게 자리잡고 있고 2개의 쿨링팬이 좌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왼쪽에는 저장장치 슬롯이 2개가 있어서 1개 추가가 가능하고 오른쪽에는 램 슬롯이 역시 2개가 있어서 추가를 통해 듀얼 채널 구성이 가능합니다 저는 테스트도 할 겸 8기가 램을 셀프 업글해서 16기가 듀얼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노트북은 하판에 열고 닫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뒤에 있는 팩토리실이 뜯어지게 되면 AS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직접 열고 닫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MSI GP76 레어파드 16의 크기는 가로 397mm, 세로 284mm 가장 두꺼운 곳이 26mm로 17.37 노트북 중에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는 준수한 편인데 두께는 약간 묵직한 편입니다 무게 역시 다소 묵직해서 약 2.9kg 정도가 나가는데 영상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휴대성이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고성능 노트북이라서 230W 전원 어댑터가 큰 편인데 무게가 저울에 올려보면 773g이 나갑니다 노트북 커버를 열면 키보드와 터치패드가 반겨주는데 키보드는 스틸 시리즈의 퍼키 RGB 키보드가 들어가고 약간의 두께 덕분인지 노트북 중에는 상급에 속하는 타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키도 노트북 중에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GB 백라이트를 자유롭게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터치패드는 전체 키보드에서 약간 왼쪽으로 배치되어 있고 사용성은 무난한 수준입니다 가격 대비 퍼포먼스가 좋은 노트북들은 디스플레이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이 녀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가격대의 노트북에서는 평범한 FHD 해상도에 144Hz 주사율을 지원하는 17.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데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면 색 재현율이 sgb 99% ntsc 68%가 나옵니다 게임이 노트북이라고 불리는 제품이지만 그래픽 작업이나 영상 편집을 위한 최소한의 디스플레이 조건은 만족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퍼포먼스야 바로 뒤에 나오는데 충분하거든요 디스플레이 밝기는 스펙상 300nit인데 측정 결과에서는 100% 상태에서 366nit까지 나왔습니다 묵직한 이 노트북을 야외에 들고 나가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듯 하니까 실내에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는 수준입니다 MSI의 GP76 레오파드 16E는 높은 퍼포먼스의 핵심 가치인 제품이니깐 벤치마크부터 게임 테스트 결과까지 하나씩 짚어보는데 8기가 램 싱글 채널일 때의 상태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CPU 인코딩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시네벤지 R23을 돌려보면 싱글 코어가 1204점, 멀티 코어가 9700점이 나옵니다 이어서 노트북 국민 벤치마크라 불리는 3D마크를 돌려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총점 18,195점에 그래픽스 스코어 22,276점 타임 스파이는 총점 8,067점에 그래픽스 스코어는 8,772점으로 준수하게 나옵니다 벤치는 벤치일 뿐이니깐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를 노트북 최고 성능 모드에서 팬이 최대로 돌아가는 쿨러 부스트를 켜고 플레이를 했습니다 오버워치는 최장 옵션에서 플레이를 해보니 프레임이 70에서 9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평균 프레임이 85에서 88, 하위 1%가 60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버워치를 하면서 인상적인 부분은 프레임보다 내부 온도였는데 CPU가 67도에서 68도, GPU가 63도에서 64도 정도로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랜더링 크기 120에 올 울트라 옵션에서 플레이했는데 전반적으로 프레임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40에서 60프레임을 왔다갔다 하면서 평균 프레임이 60프레임에 미치지 못했고 하위 1%는 15프레임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CPU와 GPU 온도는 60도대로 매우 준수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에 8GB 램을 추가하고 16GB 램 듀얼 상태에서 배틀그라운드를 다시 플레이를 했는데 올 울트라 옵션에 랜더링 크기 120, 30레벨 동일한 조건에서 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좋아진 성능에 많이 놀랐는데 110에서 130프레임을 왔다갔다 하면서 평균 116에서 118프레임, 하위 1%가 75에서 76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램은 듀얼 채널 구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에 새겼습니다 이어서 오버워치도 이전과 동일한 최상 옵션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130에서 160프레임을 왔다갔다 하면서 평균 145에서 147프레임, 하위 1%가 109에서 110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144Hz를 최상 옵션에서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게임에 이어서 3DMark 점수도 다시 측정해보니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그래픽스 스코어는 변동이 없지만 피직스 스코어가 올라가면서 총점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 스파이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점수 상승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MSI GP76, 레어파드 16의 기본 램 옵션은 8GB인데 8GB 램을 더 추가해서 16GB 듀얼 채널을 만드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일 정도로 성능 차이가 다소 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출시 초기라서 그런지 8GB 램을 추가해서 16GB 램을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하는 업체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구요 추가금이 있든 추가금이 없든 8GB 램을 16GB 듀얼 채널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정말 꼭 권해드립니다 게임 시 프레임 체크를 하면서 CPU와 GPU의 내부 발열이 꽤나 준수하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키보드로 올라오는 외부 발열도 상당히 만족스러울 만큼 괜찮습니다 3DMark 벤치마크가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장 카메라로 촬영한 모습을 보면 손이 닿는 키보드에서 딱히 뜨겁다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최고 온도가 36도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실제로 벤치마크를 돌리고 게임을 하면서 열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으니까 발열 상태는 정말 쾌적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발열 관리가 잘 된다는 것은 설계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내부에 있는 펜이 정말 열심히 돌아간다는 것이죠 쿨러 부스트를 켠 상태에서 정면 소음을 측정해보면 조금은 시끄럽게 느껴지는 57.5dB 정도를 기록하고 방열구를 통해서 바람이 나오는 축구방의 소음을 측정해보면 63dB 정도를 기록합니다 다행스럽게 거슬리는 저주파 기계음이 들리지는 않는데 소리 자체가 조금 크기는 합니다 물론 혼자 사용하는 공간에서 헤드폰을 쓰고 게임을 하거나 영상 편집을 하면 상관없긴 하겠죠 그리고 가벼운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일런트 모드를 사용하면 43dB 정도로 조용한 상태라서 괜찮습니다 그 밖의 옷으로 2W짜리 스피커가 좌우위 1개씩 총 2개가 있고 기가비트렌,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1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성능은 특별히 좋지도 않고 못쓰겠다 정도도 아닌 평범한 수준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MSI의 GP76 레어파드 16E는 170만원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8개가 림을 추가한다는 가정하에 i7-10870H CPU에 RTX 3060 랩탐 GPU로 이동도 성능이면 정말 잘 뽑았습니다 오버워치 최상 옵션에서 144Hz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고 배틀그라운드도 올 울트라 옵션에서 110프레임 이상 뽑아내니까 가격 대비 퍼포먼스가 최우선 가치인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노트북이죠 게다가 발열 관리도 매우 우수하고 디스플레이 품질도 밸런스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2.9kg이라는 무게와 조금 크게 느껴지는 소음은 부담스러운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휴대성을 중시하거나 무조건 조용한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는 어울리지는 않겠죠 MSI 노트북 GP76 레오파드 16E를 자세하게 보여드렸는데 궁금한 점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고정 댓글에 대댓글로 적어주세요 최대한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 있는 꿀단지 누르고 가셔야죠 꿀단지 PD의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거든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이 가득합니다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생각보다 재밌어요?